시기상 가을은 점차 끝나가는데 요즘 이상할 만큼 날이 따뜻하죠. 심지어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5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낮이 되면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9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절과 맞지 않는 기온 때문에 요즘 옷차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웃돌겠습니다. 따라서 늘 이맘때 꺼냈던 두꺼운 외투는 다소 거추장스러울 수 있겠고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울산과 포항이 15도, 부산은 1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든 지역이 2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특히 경주는 무려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울산에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일에 걸쳐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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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